언니, 이게 이뻐 지금 옷에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예쁜데 얼굴에 입체감이 조금 부족해 내가 입체감 살리는 방법 알려줄게 먼저 프라이머로 피부결을 이렇게 정돈해줘 그 다음 파운데이션 스틱으로 베이스를 정돈해줘 이건 쉐딩 스틱이야 이걸로 슥 슥 이렇게 발라주면 1단계 완성 두 번째 단계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하이라이터와 브론즈 스틱을 사용할 거야 하이라이터는 광대 윗부분, 브론즈 스틱은 광대 아랫부분 아, 또 있다 이 브론즈 스틱으로 섀도우 없이 눈 위에도 발라줄 수 있어 다음 컨투어링 투어 어두운 부분으로 이렇게 콧대를 잡아주고 반대편 하이라이터로 콧대를 더 오똑하게 살려줄 거야 톡톡 쓱쓱 이렇게 하면 입체적인 얼굴 완성 참, 내가 꿀집 하나 줄까? 그래? 브론즈 스틱으로 포인트를 쇄굴해 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주면 너의 섹시한 쇄굴 라인에도 시선 강탈 청아의 썸머 컨투어링 메이크업 끝 언니, 얼굴 대박이야 나도 나도 해줘 그럴까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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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그렇게 심고, 빠르고, 똘러차게 한 번에 쓱! 플레이 101 스틱 브론즈, 썸머 컨투어링 완성!